안녕하세요 대그맨 정명훈입니다 제 유행어는요 명훈이 들어가 그렇습니다 진짜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정도일 때 저렇게 욕심이 없지도 쉽지 않거든요 정명훈이 누구죠? 지휘자요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 미영이 지갑이 없어졌는데 사과한다 본인이 가족을 놓고 본인이 사과를 해요 대단합니다 이게 바로 아무말의 고해성사거든요 사실은 저도 개그맨 박영진입니다 에이 거짓말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앉아 손 그렇지 빵 개강 개강 주인을 총으로 쌓았어요 저런게 정말 개빵 터지는 아무말이거든요 배꼽 빠졌어요 끝나고 제거 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뽑아줘요 진짜로 뽑아달래요 대단합니다 저렇게 아무렇게나 심어져있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런건 진짜로 한번 해둬야 줍니다 굿짝 도장 광팡 이게 뭡니까? 유행어예요 투표할 때도 도장 광팡 투표할 때 제 생각 많이 나실 겁니다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임금체불 악덕사장 송준석은 물러간다 물러간다 이야 쥐가 사장인데 쥐가 쥐 보고 물러가래요 대단하다 다만 몽롸 말하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